어! 야호! 난 이 차들을 벗기위해소 이 먼것을 도라돌라돌라 도라에몽 도라에몽 돌아왔구나! 헤헷 도라에몽! 헤헷 우와 이 차... 차비를 벗기위해소 사아아! 넘어기면 좋당 자 터져주세요 무엇이냐 어? 설마... 쏘라토! 헉! 자 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보러 쏘라토 안져요? 죽인 주는데 그냥 폭탄을 뭐... 뭐... 쓸 데가 있겠어 나중에 오케이! 딱 완벽합니다 딱 한 15년도 남기고 전부 다 터칠거에요 근데 아이템이 하나도 안나오는 것은 함정 아이템이 왜... 안 나와 예 쓰레기... 쓰레기 쏘라토 줬으면 좋겠어 씹... 헤헷 고마워 결과적으로는 줬구나? 녀석... 데리고 갑니다 문 내려놓으란... 든 파취라... 간다어 적금 됐어 안해도 돼 내가 아까 여기서... 어... 불우의... 불우의 죽음을... 당했죠... 오후... 이러면 안됐는데... 어휴... 광원진 죽어 지금 데미지 썩 괜찮다 진짜 이게 뭐더라? 오케이, 익스플로전 디피컬트 18 100% 악마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악마방을 찾는게 바로 관건입니다 빠른 악마방 파밍이 중요하다 이거죠 오케이 에에에에에이 여기가 고 만족맨의 오 설마! 여기서! 우! 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자잠만요 아 아 왜이러세요 아아 우선 지금 사야지 이게 지금 사야지 이게 그쵸 이걸 사야지 내가 이거를 한 대 맞았을 때 사 고피가 왜 의미가 없어 고피를 먹어야지 고피가 의미가 있어요 오 이따 올게요 하 내가 말했지 의미 있다고 의미 없는 짓은 없다 좋아 오케이 보상 받았다 하으음 봤냐? 난 보상받았다고 와랍 비치! 이런 윙크저씨 가볍게 피해주면서 가볍게 때려 맞춘다 이게 너희 님도라! 죽을 시그락자! 와랍 자 오른쪽 갑시다 왠지 이쪽같은 느낌 오호 저 희나타는 내꺼다 희나짱 어 뭐지 저거? 처음 보는 알력이야 아케시뽀레 와 좋았어 비빔루왕이 어디든지 단번에 알려주는 아이템이잖아 아주 정말 가와이한 아이템을 먹어서 정말 내 기분까지 가와이하군 또 있네 어머니! 그만 좀 쪼개시오! 어머니! 그쪽 하세요! 그쪽! 아 몬스터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어 맞어 엄마 갑시다 이 게임을 몰라서 모르는 분께 말씀드린거에요 오케이 그만 좀 빠계세요 이 빠켓보노야 고노야루! 빠가야루! 가볍게 피해주고 밑에 왕방 있을거같은 느낌인데 잠깐만 미친 다행입니다 그래도 많이 떠나긴긴 하지만 녀석들의 이동속도를 딱 캐쳐면 뭐 쉬운 녀석들이죠 간다! 간다! 오이오이오 조심해 야 머리가 고무궁 고무궁목이야 고무고무 보댁! 야아아아아! 오케이 뭐야 방금 진짜 쩔어다 마치 킹스맨 교의식 마냥 강행도 파 쩔었다 오케이 빨리빨리 가서 돌려야 되는데 저거 미친 아니네 잠깐만 어허 얘가 나뒹구로 조심해야 돼 오케이 손쉬운 제거였다 치 아이고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 아까 야 이거는 솔직히 이 게이지면 두 번 돌렸겠다 두 번 갑시다 오케이 딱 나와줬고 리블버까지 딱 나와주는 건요 네 거미 잠기라 셔틴 아 제네시스 씹하 야 잠깐만요 뭐드기느냐 제네시스 살짝 좀 싫어 씹 뿌 뿌 뿌 오 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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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된거야 이케 하지 얘들아 아마아아아아 나 몰라아 하아 흐헤헤헿헝 버그 아니고 원래 이 아바돈 음 아바돈이 이렇게 아이템을 준단다 에으으 어 버그 아니야 아이고 씨부려 어어어 아바돈 아이템 먹으면 이렇게 쫙쫙 줘 지금 데미지도 미치게 올려 올려주고 어어 그래 아바돈 그 맞어 피멱 없애주고 우lauf음 좋 36 완벽해 설명했잖아 방금 설명중 새끼를 과연? 어우시 떠들라걱 갑시다 후허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那个 흠흕흠흠흠 다 니이 Despot 드리의 공석풀 이야 데미지풀 공석풀 자, 그냥 가자구요 자, 게다가 유다 그림자가 데미지 2배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내려갑니다 이거 뭐다 이거? 삐유유유유 제네시스 날아간다! 호호! 오케이 42분이잖아 적절하게 동영상 끊고 가야지